동원은 디플렛이잖아. 그렇지? 간다. 군불견 동원돌이다.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장가 소부야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웃돌 마라 웃돌 웃돌 마라 그러니까 웃에 강세가 있어야 웃돌 웃돌 마라 웃이 죽어버리면 들이 안 살아. 웃돌 마라 시작 웃돌 마라 그 선생님은 웃에서 바이브레이션 들어갔더라. 웃돌 마라 웃돌 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 다시 할게.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오빠 그거 아니야. 아서라 아서라 세상사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쓸 곳 없다. 쓸 곳 없다.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돌이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편시춘 편시춘 장가 소부야 장가 소부야 장가 소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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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소부야 웃돌 마라 웃돌 웃돌봐라 웃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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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그렇게 대장부 평생 사업 평생 사업 거년 지나가니 동류수 동류수 구비구비 물결은 바삐바삐 물결은 바삐바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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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천이 백천이 홍도해 허니 여기도 오류 났어 허니 네가 길고 저기 잠깐 저기 뭐야 저기로 올려줘 허니 하고 애플으로 잠깐 올려주는 거야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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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무석히 호랴 하시 무석히 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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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기에서 허어랴 할 때 강태별 씨도 뺏먹고 거시기를 뺏먹었어 G플랫 꾸미무에 하나 있는 거야 허어랴 거기를 내가 체킹한다 거기는 안 돼있어 그러니까 백천이 동도해 허니 하시 부석휘 허랴 백천이 시작 백천이 동도해 허니 하시 부석휘 허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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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어 우산어 태교 홍 태교 홍 홍 홍 홍 홍 홍 홍 홍 제게허헝 공읍 눈물이요 그렇게 하는거야 제게허헝 공읍 눈물이요 제게허헝 공읍 눈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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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어 주풍곡은 분수어 주풍곡은 한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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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이라 소름이라 비죽죽 비죽죽 저두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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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오류 났어요 저두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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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해야돼 성성 제열 하늘 마라 그렇게 할거야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굿 문불견동원돌이 편시춘 문불견동원돌이 편시춘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대장부 평생사업 건년 대장부 평생사업 건년 건년 지나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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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빨리 있잖아 두 박자 사이에 지나가니 그렇게 돼 있잖아 지나가니 아가니의 동류소 동류소 구비해 구비해 구비 구비 물결은 바삐바삐 불결은 바삐바삐 울결은 바삐바삐 울결은 바삐바삐 백천일 백천일 동동동동동동동동의헌니 하시 부서 Sharina 하시 부서istem 해완라 visão 하시 부서 oraz erre 하시 부서 binary 하시 부서 Zhu 해완라 부서 부석휘 허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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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백천이 동도해 허니 하시 부석휘 허랴 백천이 동도해 동도해 허니 하실 부석휘 허랴 그렇게 하지 앞에가 합인 것은 다 아시지? 이거 지금 두 장단씩 되어있어요 이게 두 장단씩 되어있으니까 그래 하셔야 돼요 4분음표가 한 박자 하신 건 아시지? 꼬리 달린 것은 다 반 박자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줄 꼭대기에 두 줄 그어있는 건 16분음표니까 반 박자의 반인 거 아시지? 4분의 1 박자인 거 그렇게 되어있어요 다시 할게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어디까지 배웠지? 성승철 하늘마람 우산호 시작 한국 시작 우산호 지난해 논 지난해 논 지난해 논 지난해 논 재교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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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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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어 주풍곡은 한무제 서름이라 한무제 한무제 서름이라 피죽죽 저거 두겨나 피죽죽 저거 두겨나 송송제열 하늘 마라 송송제열 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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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한올 마라 한올 마라 그렇죠 거기까지죠 아소라 세상사 쓸 것 없다 아소라 세상사 아소라 세상사 쓸 것 없다 쓸 것 없다 쓸 것 없다 한올 동원돌이 변시춘 눈물 연 동원돌이 그렇지 변시춘 장가소부야 장가소부야 웃덜마라 장가소부야 웃덜마라 장가소부야 웃덜마라 잘했어 평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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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년 지나가니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해 구비해 동유수 구비해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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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은 바삐 바삐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동도해 허니 백천이 하시 동도해 허니 하시 부석 휘 허리 하시 부석 휘 허리 우산어 지난해 넌 우산어 진안해 시나안해 넌 우산어 우산어 진안해 언 진안해 우산어 진안해 난해 넌 우산어 해 논 해 논 해 논 재경 공무 그 눈물이요 재경 공무 그 눈물이요 이런 중간음을 타로를 칠 때 저기봐야 공력이 안 들어가면 웃기게 되는 거야 재경 공무 그 눈물이요 공력이 들어가면 시작 재경 공무 그 눈물이요 음형이 제대로 갖춰서 타로를 칠 때 타로요 재경 공무 그 눈물이요 거기도 눈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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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면 F A 갔다가 다시 F로 오잖아 제자리로 오잖아 눈물이요 눈물이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경 공무 그 눈물이요 시작 재경 공무 그 눈물이요 분수원 분수원 추풍국원 시작 분수원 추풍국원 한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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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이라 소름이라 피죽죽 저두 겨나 피죽죽 저두 겨나 피죽죽 저두 겨나 저두 겨나 송송송재열 하늑을 마라 송송 주열 하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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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안보냐 안보고 그렇게 하네 하늘을 말아 하늘을 말아 헐 헐 있잖아 하늘 하늘을 말아 그렇게 가야지 그거 다 하라고 거기다가 다 그려놨구만은 그렇게 안 해버리면은 악보를 못 알아 내가 그리 쓸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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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말고 한음석 다 해야여 그렇게 그리라고 그린 것이여 잘 안 비어? 안 비어? 노안 연습을 해야돼 노안이요 보는 연습을 해야돼 자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오늘 것을 냅시다 안서라 세상사 쓸 것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것 없다 음을 이상하면 되지 마세요 아서라 세상사 쓸 것 없다 아서라 세상사 아서라 세상사 아서라 세상사 아서라 쓸 것 없다 아서라 세상사 쓸 것 없다 그러지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대장부 평생사업 건년 대장부 평생사업 건년 지나가니 동유수 굽이 굽이 동유수 굽이 굽이 동유수 굽이 굽이 백천이 동도해 허니 동도해 허니 하시 부석 귀허랴 하시 부석 귀허랴 우산어 지난 해논 우산어 지난 해논 해논 대개허허헝 공룩 눈물이요 대개허헝 공룩 눈물이요 그렇게 하되 분수어 추풍국은 한무제 분수어 추풍국은 한무제 소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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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죽죽 적어두겨라 피죽죽 시작 피죽죽 적어두겨라 송송 재열 한옥을 마라 이렇게 아주 체질적으로 참 다른 소리를 지금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 참 너무 생경하지요? 너무 다릅니다 달라요 많이 그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운 데까지 한번 합창을 해볼까요? 안이데옵니다 안이데옵니다 집에 가서 열심으로 듣고 오세요 우리가 거기에 듣기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와 정말 어렵네 이거 어렵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더러운 노래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안 들어오는 노래인데 참말로 진짜 안 들어오는 노래예요 이게 지금 동편제 쪽 던음인가요? 그렇죠 우리 저기 뭐야 만정 선생님은 송판을 했죠 송판을 했죠 체질적으로 다르네 이거 너무 회장님 동생이 있어서 공수 공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목이 그새 확 갔네 그냥 그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 이기기 위해서 흥미로운 고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에 공cale 물 보러 토 토 토